아 이렇게 걸리면 무조건 아야야 너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쟤네가 들어오면 쟤네가 들어오고 뒤에서 사격진으로 벌려서 들어오면 우리가 진다니까 무조건 뒤에선 무조건 죽어 우리 이게 랭가때문이야 너 백포신 지금 내가 널 지켜줄게 옆에서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자르반새끼가 계속 군을 막타로칠라그래 포킹 존나해 지금 내가 널 지켜줄게 옆에서 지금 랭가 방틴 미쳤다 지금 야 이제 씨발려라 야 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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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않다 지금 빨간거 던져주고 자르반 던졌냐 씨바이새끼 진짜 대세끼야 아 자르반 떡소라채 자르반 미쳤어 미쳤어 자르반 존나 미쳤어 정신 나간 새끼 진짜 자르반 미친 새끼야 이걸 이지가 이걸 이지가 이지가 이걸 이지가 나 이걸 이지가 어어 빠진다 아아이 자르반 개쌍용 넣어라 이거 리포트해 아 자르반이 미쳤누가 자르반 미친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오케 그렇게 들어가 지키면서 들어가야지 아니 지키면서 들어가야지 무슨 씨발 거기에 이제 리큐맞고 아니야 아무리 탱커라도 스킨은 피해야지 아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내가 옆에서 제이슨 지키는게 맞다니까 이즈리얼이랑 이거 안그냥 맞잖아 그냥 계속 자르반 이큐를 어떻게 써야되면 들어오는 그 랭과 그라가스 있지 몸빵 대주고 내가 옆에 붙는 애들 제껴줬어야 돼 계속 지키면서 뿌리를 박아줬어야 돼 진짜 레오나 궁키고 도망가더라 뭐? 레오나 궁쓰고 도망가더라 아니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랭과 그라가스가 들어오잖아 우리 편에 애들이 있을거 아니야 이제 제이슨 나 이즈리얼 레오나랑 자르반이 앞에서 지켜주면서 애들 들어올거 아니야 얘네들이 나를 계속 지키면서 프로텍트하면서 프로텍트하면서 들어갔어야 돼 자르반 이큐를 아니 이큐를 무조건 들어오는 브루저들한테 씨발 띄우고 띄우고 나도 골칼받고 계속 하이치기 하면서 잡았어야 돼 이거는 이건 맞아 우리가 폭행을 존나 해야되는데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야 이거 이즈새끼가 물려서 그래 이거 이즈새끼가 이즈새끼 리포도 해야겠다 아 미친새끼 으아아아아아 이기발 이기 존나 인들아 트럴 당하고 이기발 새끼 차로만 트럴 새끼야 어떻게 한팔을 못 이기냐 미친놈